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댄 눈의 동일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댄 눈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날 줄로 압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2019년도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까요? 에스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773명 아이와 어른과 여자까지 합쳐서 5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아화강가에서 모여서 레이윤까지 전부 다 찾으면서 르디님 사람들까지 함께 찾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희망찬 그 출날보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200캐로나 되는 저 먼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저 연세 많은 어른들과 어린아이까지 이르러서 저 험하고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노리는 약탈자들이 언제 어디서 공개 갈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보물을 끝까지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 그에게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그가 해야 될 사명보다도 더 무겁게 마음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화강가에서 에스라는 깊게 묵상하면서 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그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기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금식기도 하며 우리가 이 길을 나가자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2019년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우리의 영적 무장이 아닐까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기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위하여 금식기도를 선포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아화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위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여 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중에서도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까? 에스라는 오늘 스스로 하나님께 겸비하기 위하여 금식기도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원어상의 원래의 뜻은 자신을 학대하듯 스스로 낮추어서 절대자에 대해서 지극히 순종의 자세를 취하겠다는 태도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겸비한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과 생사 허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멸망과 부흥의 원인을 잘 알고 있는 학자며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4개월의 긴 기간과 험하고 그리고 위험한 지형과 환경을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된 5천여 명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약탈자들로부터 이 보물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왕에게 마병과 그리고 보병을 통해서 호위병을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 마음속에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교만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그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정으로 이어진 역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때 아무리 존귀한 자리, 귀한 자리, 안전한 자리에 있달지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겸손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화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금식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위한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의 고통은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 교만을 일깨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어지면서 들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지금까지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에스라와 함께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고룩한 사명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월감이나 우쭐할 수밖에 없는 교만의 위험한 경계성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에스라는 모든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 하나님의 고룩한 손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여리보성을 무너뜨리고도 아이성에서 패비한 요소와의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심이 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겸손해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상 우리가 가장 잘 될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나는 평범하게 이대로만 살아도 좋다고 느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고 계획대로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린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목회 할 때에 어렵다고 하는 이민목회가 2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부흥하면서 예산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들이 부흥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교회는 흥황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3주간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주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제 좀 봐줄만 하구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제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될 때 겸손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곳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그 교만은 삶을 통해 생활 속에서 베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저만 몰랐던 것입니다 잘될 때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잘될 때 저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교훈에 대한 좋은 지침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잘되고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겁니다 잘되고 있을 때 인간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영적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한번 말씀을 일독이라도 꼭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나갈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지혜를 주십니다 이 풍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심정처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2019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 선포한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의 보호와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게 될 때에는 21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은 바로 귀환하는 공동체의 평탄한 길과 보호와 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냥 단순히 모집되어서 조국으로 가는 일행이 아니었습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야 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든 소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7장 15절 16절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으로 그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믿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 뜻대로 따라 쓸지며 되어 있습니다 운반하는 보물은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고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줄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보호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먼 길과 험한 길 그리고 이 보물을 노략질하는 자들에서 노략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깊게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론피로 흘려 나와 그의 생명을 바꾸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고 함께 동력하며 나갈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를 피해서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이 나라가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왜 우리의 가진 것들이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노략질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간과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영적 자원들을 약탈해 갑니다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 가운데 날마다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들이 갖고 가는 그 소유의 소중함 그리고 그들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시 분쾌하는 고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회 58장 6절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귀신들 이 나이를 고치고 난 다음 제자들은 왜 자기들을 할 수 없었느냐 질문할 때 마태봄 17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절은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나뇌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위하여 강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만큼 존귀하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안전한 길 가장 적합한 길에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 공동체를 우리가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새해는 우리 자신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므로 지켜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영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에스라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영적 부흥은 단순히 이 백성이 그 자리에 돌아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린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확신에 대한 훈련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현실과 환경과 자기 판단대로 인생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기도는 나의 생존과 삶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금식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금식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애쓸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간절하게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절박하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체험이 있을 때 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확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올까요?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영적인 훈련에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삶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증거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모두 금식기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하여 그들의 관심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금식하며 밀무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야 16장 9절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바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치 대학 출신으로 화란의 대학 도시는 레이든시에서 회중교회 목회자로 목회했던 존 로빈슨 목사님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이어 홀을 타고 신내구로 떠나는 자기 성도들 그들을 환송하여 보낼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이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에 본문은 읽고 예비하며 금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험한 길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에스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화와 강가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2019년도 이 해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삶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이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며 우리가 무너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달란트가 낭비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하는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귀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고룩함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9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미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하롭게 하리라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여러분 2019년 시작의 이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믿으면 주의 이노도